안녕하세요 샤이닝 키입니다. 반짝반짝 신나는 샤이닝 쇼핑배틀TV 키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! 네 오늘 키 방송의 주제는요. 바로 키의 끝까지 사는 면세점 쇼핑 노하우 팁입니다. 아 이게 무슨 말이냐는 말이죠. 밥 먹을 때, 벌어갈 때, 노래 연습할 때, 안무 연습할 때도 쉴 틈 없이 할 수 있는 면세점 쇼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사시는 키가 모바일 쇼핑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손가락으로 누리는 혜택인데요. 어플 다운은 굉장히 귀찮은데 이게 막상 어플을 받아보니까 적립금이 최대 9천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. 아 이게 돈 받고 다운받는 어플도 있는데 이 어플은 그냥 주는군요. 아주 꿀이에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출국 당일 3시간 전 혜택. 출국 당일인데 아파서 쇼핑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 그럴 때는 신라면세점 모바일 3시간 전 혜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공항까지 가는 길에서도 어디서든 모바일 면세점 쇼핑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아주 편리하네요. 그렇죠? 이상 키의 끝까지 사는 면세점 쇼핑 노하우였습니다. 앞으로 모바일 다시 한번 이용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.. 암무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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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무센...